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집값 상승세 주춤, 가격 다시 떨어질까? 자, 지난해 겨울부터 폭락했던 집값이 올해 중반 이후로 다시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매물은 점점 쌓이는데 정작 살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집값 다시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오르기 위한 순고르기 단계에 돌입한 걸까요? 점과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하는데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죠. 최근에 바닥을 찢고 반등을 한다, 멈췄다, 하락을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좀 봐야 된다. 전체적인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값 떨어지죠. 처음부터 보면 작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10월부터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빨간색이 전세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입니다. 작년에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3 대책이 발표되고 1월 이후에 반등을 하는데 반등 속도를 보면 쭉 같이 매매 전세 동반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를 보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높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변동률로 따지면 그러네요. 그렇죠. 전세가 더 빨리 회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추이를 보게 되면 상반기 추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상반기는 마이너스지만 빠르게 올라간 반면에 6월, 7월 이후에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는데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저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보합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꺾였다.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본 거기 때문에 최근 추이가 잘 안 보이는데 최근 것도 한번 준비해 보셨죠? 끝자락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3개월, 제가 3개월만 딱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추석 지나고 추석 전만 하더라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추석 지나고 지금 꺾여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이 터닝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집값 흐름을 결정을 하는데 추석 이후에 살짝 꺾였다. 분위기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망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꺾였으니까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보면 살 사람은,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올 초보다, 올 초죠. 1월 4만 9,774가구, 서울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8만까지 갔습니다. 8만 450이니까 두 배가 쌓였는데 좀 이상하죠? 올 초 같으면 우리 둔촌주공, 오리픽파크 포리언토 미계약이 나오고 미군양이 나오고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똑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1월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뭐지? 기다리면 다시 회복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자. 안 팔고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매물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여기서 올라가보면 얼마나 올라갈까? 대출이자 내고 취득세 내고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팔자라는 마음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 마음은 또 반대죠. 사봤자 실익이 없죠.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똑같이 낮은데 내가 굳이 지금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얼마나 벌 거라고 내가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둘 다 관망새로 집주인은 팔고 싶고 매수자는 안 사고 싶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요. 매수자들이 따라와주면 거래가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안 붙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꺾였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아마 집주인들은 가격 좀 내려볼까라고 해서 또 가격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가격이 좀 내려가야만 매수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당장 살 정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팔려는 사람과 살은 사람 간의 어떤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저렴하게 사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가격 추이를 또 사례로 가져오셨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추이만 보면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악구정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사례로 들기에는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죠.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에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표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데 엘스 아파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요. 가격 흐름을 보면 보이시죠? 최고점이 26억 7천, 거의 27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좋을 때 분위기 2022년 3월에 떨어질 때는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정도 떨어졌죠. 이게 올 초 정도입니다. 작년 말 올 초에 거의 30% 정도면 폭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회복을 하죠. 얼마나 회복을 했냐면 24억 5천까지 회복을 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까지 회복을 하고 나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보면 고점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취득세 내고 재산세,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 과연 고점을 뚫고 얼마나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는 거죠. 여기서 멈췄고 보면 18억 6천짜리가 이상하게 하나 나옵니다. 다시 폭락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를 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직거래는 빼야 됩니다. 어떤 특수관계끼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직거래를 참고를 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경매를 받거나 집을 살 때 우리는 그냥 추이를 보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동별로 아파트는 동별로 층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 실거래가를 층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가격 보면 갑자기 싼 게 나와서 그런 거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딱 보면 직거래냐를 먼저 딱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거래면 일단 글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금리 얘기를 또 하셨어요.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최근에 7%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아무튼 이 부동산 시장은 금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요새 이렇게 너무 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좀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집값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죠.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전세 매매가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추석 전입니다. 9월 22일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요. 상당 금리도 올랐고 하당 금리도 0.3%포인트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 0.3% 그 정도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추이를 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해 말되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5월만 하더라도 3.8% 정도 하당 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또는 올해 말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결국 기대감이 중요한데 지금 추이를 보니 기대감이 산산히 무너졌죠. 올해 말에 금리 내리기는 어렵겠다. 내년에도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관망세로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2에서 4.5가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추이로 본다면 금리가 옮겨갈 수 있는 걸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면 5%도 갈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지금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영향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중요하죠. 대출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 중에서 지금 대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특례보금자리 보셨죠? 특례보금자리가 9월 26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일반형은 종료되고 지금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남아있고요. 50년 만기 상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특례보금자리가 무주택자, 1주택자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DSR, 소득 대비 이런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격적이었던 거죠? 파격적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반등을 했는데 금리도 괜찮았습니다. 4.15에서 4.45% 우대형이 일반형은 이 정도, 4.45% 정도였는데 이게 일반형은 지금 없어지고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였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결국 구매 능력이 약해지고 집값 하락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는데 또 내년에 새로운 대출 상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례보금자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신생아 특별 대출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으면 대출에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2년 내에 아이를 놓으면 혜택을 주게 되는데 보시면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9억 원 이하, 5억 원까지는 똑같은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 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면 금리가 파격적이에요. 1.6에서 3.3%. 요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신혼부부인데 원래 자녀 놓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 상품을 받으려면 자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20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에 풀리는 돈이 한도가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유동성을 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립보금자리를 없앴는데 신생아 대출은 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소득 재산 한도가 있긴 있으니까 막 무분별하게 몰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저출세 대책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특립보금자리를 막았는데 신생아 대출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유동성이 풀려서 내년에 또 집값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반등하면 또 어떻게 하냐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거나 괜찮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요즘 대부분 맞벌이잖아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대부분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못 받는 거냐. 출산율을 올린다면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온난에서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쪽만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혼인이 조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신청해서 부정 취득을 하려는 거 아니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 2021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일부러 혼인신고하지 않고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아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은 또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레버리지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좀 우려가 되고 이게 출산하고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2년이면 2022년에 출생한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 된답니다. 2023년부터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죠. 그럼 왜 2023년이냐라고 하니까 대책 발표가 2023년이기 때문에 2023년이라고 하니 2022년에 출산한 사람들은 또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 하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을 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런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2022년생 있는 집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고 2023년생이 있는 집부터 된다. 좀 안타깝게 되겠네요. 2022년생이 있는 집은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는 주춤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 번 형성이 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이 흐름을 바꾸려면 뭔가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가 뭐냐면 자극을 줘야 되겠죠. 금리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안 내리라더라도 대출금리가 좀 내린다든지 아니면 대출 상품이 신혼부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가 다시 도입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반등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많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정부가 가장 원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게 그렇죠. 내년 4월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분위기가 내년 4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약간 정치적인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서 전망하고 계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내년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땡땡땡 특례 대출입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신생아 2번 청소년 3번 어린이 지금 상업농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